오늘 수업은 일곱시 반까지 끝나는 거 아시지옹? 아 그렇죠 홍문연가 천하가 시작 천하가 태평흐면 우리 배웠잖아 태평흐면 시작 태평흐면 어무수무곤어련이와 하나 둘 어무수무곤어련이와 시절이 분욕하면 포연 한우 만날 줄을 사람마다 아는 건 배라 사람마다 아는 배라 진나라 그 모진 청사 하나 둘 진나라 그 모진 청사 행호고 독사같이 심화도 허거니 행호 독사같이 해이 심화도 허거니 사슴조차 일탄 날과 사슴조차 일탄 날과 조야의 영웅들이 조야의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 두고 질족자 뜻을 두고 꽃꽃이 기다리고 일어날지 꽃꽃이 일어날지 강동우 성낸 봄과 강동우 성낸 봄과 폐태그 잠긴 용이 잠긴 용이 폐태그 잠긴 용이 폐태그 잠긴 용이 갑자기 병 힘을 모아 갑자기 병 힘을 모아 힘을 모아 힘을 모아 힘을 모아 진나라를 별할 적은 나들 진나라를 별할 적은 선입정관중자면 선입정관중자면 왕허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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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어냥이 깊은 어냥이 어젠듯 오날인듯 어젠듯 오날인듯 하나 둘 셋 오이타초 배왕헌 하나 둘 셋 오이타초 배왕헌 당시 세력 힘을 빚고 당시 세력 힘을 빚고 힘을 빚고 백흑은 망독 대은망덕 허단 말가 허단 말가 허단 말가 무제한 대공의를 무제한 대공의를 무제한 대공의를 무제한 대공의를 사례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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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건전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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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련을 헌들 서련을 헌들 서련을 헌들 우리가 어디까지 했어요? 폐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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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가 폐택에 부터 가 해야 되죠 그러죠 다시 또 처음부터 지난주에 결석하신 회원님들이 계시니까 다시 처음부터 또 저기 훑어드리면서도 거기까지 쭉 나갑시다 천하가 태평 험면 천하가 다 태평 험연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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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우 만날 줄을 시절이 분욕하면 포연 단우 만날 줄을 시절이 분욕하면 시절이 분욕하면 포연 단우 만날 줄을 시절이 분욕하면 포연 한우 만날 줄을 사람마다 아는 것은 배라 사람마다 아는 배라 진나라 그 모진 청사 하나 둘 진나라 그 모진 청사 맹호고 독사같이 심하다고 하니 맹호고 독사같이 심하다고 하니 사슴조차 일탄 말가 사슴조차 일탄 말가 초야의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 두고 초야의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 두고 초야의 영웅이 일어날지 초야의 영웅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일어날지 강동구 성낸봉과 강동구 성낸봉과 혜택은 잠긴 용이 갑자기 병 힘을 모아 혜택은 잠긴 용이 혜택은 잠긴 용이 도 Sammy 갑자기 병 힘을 모아 힘을 모아 힘을 모아 갑자기 병 갑자기 병 힘을 모아 진나라를 멸할 적은 하나 둘 진나라를 멸할 적은 멸할 적은 멸할 적은 선입정 관중자면 선입정 관중자면 왕허리라 깊은 원양이 왕허리라 깊은 원양이 오잼듯, 오날이긴 듯 오잼듯, 오날이긴 듯 이긴 듯 이긴 듯 오잼듯, 오날이긴 듯 어째인듯 오나리인듯 오이타초패왕은 하나 둘 셋 오이타초패왕은 좋아요 당시 세력히머걸 믿고 당시 세력히머걸 믿고 폐근망덕허단 말가 폐근망덕허단 말가 무제한 폐공일을 무제한 폐공일을 무제한 폐공일을 무제한 폐공일을 아무리 사래코자 아무리 사래코자 공부건졌네다 소련을 헌들 공부건졌네다 공부건졌네다 소련을 헌들 공부건졌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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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을 헌들 소련을 헌들 그러죠. 다시. 배택을 잠긴 용이 배택을 잠긴 용이 배택을 잠긴 용이 배택을 잠긴 용이 갑자기 병심을 모아 갑자기 병심을 모아 힘을 모아 힘을 모아 진나라를 멸할 적은 진나라를 멸할 적은 선입정 관중자면 시작 선입정 관중자면 선입정 관중자면 왕호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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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오냥이 깊은 오냥이 어젠듯 오나리 인듯 어젠듯 오나리 인듯 인듯 이게 아니야 어젠듯 오나리 인듯 어젠듯 오나리 인듯 어젠듯 오나리 인듯 하나 둘 셋 오나리 타초 해왕은 당시 세력 힘을 빚고 당시 세력 힘을 빚고 태극은 망독 하단 맑아 태극은 망독 하단 맑아 태극은 무제한 태궁 이럴 무제한 태궁 이럴 아 우리 산에 고져 아 우리 산에 고져 고져 공부가 젖 내라 사려는 혼들 공부 원전 에 fluorescent рад 구원 전 에 나 사려 나라 기원 울부 100 이럴 WHETHER 사려 는 사려 는 2 공부건전에다 사련을 헌들 공부건전에다 사련을 헌들 사련을 헌들 사련을 헌들 공부건전에다 사련을 헌들 공부건전에다 사련을 헌들 사련을 헌들 사련을 헌들 그렇지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그러니까 단가를 하나 새로 배울 때는 저기들을 다 버려야 돼요 예전에 했던 거를 싹 잊어야 돼요 말하자면 그걸 싹 치우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개념으로 하면서 야 이건 비슷하고 이건 틀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뭐 뭐하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완전 분위기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단가가 여러 개 있는 거지 이놈이 이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으면 쓰겄어 분위기가 확 다르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들 오셔잉 오고 내가 거기까지 한 번 이어서 한 번 불러드릴게 그러면은 거기서 녹음을 넣으셔잉 녹음을 넣으셔잉 들어갈까용 아니 아니 천하가 태평허면 업무수무건허련이와 시절이 분욕하면 포연 단우만 날 들을 사람마다 아느건 배라 진 나라 그거 뭐지긴 청사 맹호고 독사같이 시마터 거거니 시마터 거거니 사슴조차일 단말가 조야의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 두고 꽃꽂이 일어날지 다 능어성된 범과 배태거 잠긴 동영이 갑자기 병심을 모아 진나라를 벼랄 저거 천입정 관중자면 왕허리라 깊은 원양이 어젠 고진듯 우나리 견듯 오이타초 배왕은 당시 세력 힘을 빚고 백그거 망독하단 마을가 무제한 태궁리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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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내 구제어 범과 선전 내다 소련을 흔들 조금 날아갈게 하나 님이 되신 사람 저거 가mis 우리 사이끄 유능 청도금고 대기치며 영기빵패 숙정패 주장 등양 사무창을 좌우로 들어서 흙을 세우고 죽은 수자기를 반공 주다가 높이 주여 달고 저 상해가 안 죽은 영웅 일등 명장들이 다 모였구나 하하 또 폭홍대 호수염에 팔척장검을 비껴었으니 역발산 기계세라 당시 호가걸 조폐왕은 제 2길 상좌로 앉으시고 그나몬 영웅들은 제 차례로 늘어 앉아 대사를 끊어내는 광경으로 그나몬 영웅들은 제 차례로 호구나 홀리를 허역하며 걷고 지내보자 이것을 이제 들어갖고 내가 좀 터프하기는 했지만 이 노래를 다 하려면 이렇게 터프해져 악다구니를 써야되니깨네 칸자가 엄청 많네 그죠 그쵸 그쵸 초항간디 오직 어겄어요 우리 역사도 아니고 이 너무역사 그러면은 그냥 오늘 추정가는 제껴버렸네요 할 수 없네요이 예 막 그냥 화초사고 그래서 많이 루즈템이 생겨가 이것만 해도 아이고 또 원세다 그러지나이 그러면 회장님 마무리 쳐버리게 공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의лек테일 여러분 아이좋아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늘어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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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